2021년 1월 4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 제1독서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해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지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차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지블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막이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이웃아,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 없는 땅, 거칠고 척박한 땅으로 가십니다. 지블룬과 납탈리,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이들의 자리이며 가난과 고통의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덩둘과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며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개명은 당신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덕목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화해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돕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배워 그분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독서인 요한 1서의 저자는 주님의 개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미 와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의 행복입니다.